하나, 둘, 셋, 뿅! 여러분, 저희가 오늘 엄청난 걸 준비했어요. 네, 무엇인가요? 저희가 바로 발렌타인데이잖아요. 발렌타인데이가 원래는 여자가 남자한테 선물 주는 거죠. 그쵸. 그쵸. 근데 저희 오마이걸이 300일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오마이걸 300일을 기념해서 제가 멤버들에게 초콜릿을 만들어 줄 거예요. 초콜릿 진짜 좋아하는데 저희 멤버들 다 좋아하거든요. 그니까요. 저는 초콜릿을 좋아하긴 하지만 한 번도 제가 만들어서 누구를 줘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죠? 왜냐면 맛있는 게 많이 팔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 기회에 멤버들에게 한 번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마이걸, 오마이걸과 300으로 초콜릿을 만들어서 이 모양으로 초콜릿을 만들어서 멤버들에게 선물로 줄 거예요. 오! 아, 처음 만드는 건데 할 수 있겠죠? 어때요, 냄새가? 다크 초콜릿이에요. 아쉽네요. 멤버들의 다이어트도 살펴주는 저의 세심함. 하나 더 줘? 응. 하나만 먹어봐요. 안 돼요, 원래 요리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제가 먹어볼래요. 그래요! 내가 이 조그만 거 하나 정도 줄 수 있죠. 아, 예. 감사합니다. 너무 야박했나? 아니요. 이 정도는. 이게 지금은 이렇게 보이지만 분명 녹으면 이거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두 봉지를 다 개봉하겠어요. 제가 나름 처음 만들긴 하지만 막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알아봤어요. 내 인생은 이렇게 스펙타클 한 거랍니다. 오, 오. 다사다사죠? 오늘 인생은 이렇게 스펙타클 한 거랍니다. 와우. 아 어떡해, 잘할 수 있겠지? 할 수 있어요. 파이팅. 제가 요리를 안 해서 그렇지 못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물의 온도는 45도에도 50도 사이입니다. 15도에서 50도 사이에 온도에서 녹을 때까지 잘 절어요. 저어주세요. 죄송해요. 제가 이런 고전을 하는 상황에 너에게 되다 보니 제가 사실 오마이걸 데뷔 300일과 발렌타인 간 교춘다는 얘기를 듣고 딱 처음으로 된 생각이 그러면은 이거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근데 생각만 들었잖아요? 네. 솔직히 좀 무섭긴 하네요. 근데 초콜릿은 맛있을 거예요. 우리 아린이가 감기하고 올까요? 에이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게 녹는데 얼마나 걸릴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10분? 눈 감았다 뜨면은 이제 다 녹아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말이죠. 눈 감았다 떴는데 왜 안 녹아있나요? 아린이가 아파서 그래. 네가 아파서 그래. 아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네가 아프니까 내 마음도 아파. 엄마야 벌써 이렇게 녹고 있어요. 근데 아직 이 모습은 찍지 마세요. 네. 아직 녹고 있는 중이니까 아이 근데 안 예뻐요. 언니의 요리하는 모습. 안녕하세요. 아 요리 많이 해봤냐고요? 사실 저 발렌타인데이마다 부모님께 초콜릿을 만들어드렸어요. 아 옛날에는 파메 초콜릿도 만들어봤었죠. 아린이는 발렌타인데이에 언니들에게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요? 저요? 네. 저의 사랑? 음? 음? 그러면 되겠어요? 너무하시네요. 너무하다니요. 저는요. 아린이 사랑도 충분하죠. 근데 빈이는 저한테 초콜릿 준다고 그랬는데. 우리 아린이도 기대해도 되나요? 그럼요. 거짓말쟁이. 그냥 본 게 없었어요 아린이가. 여러분 여러분. 네네네. 다 놨어요. 우후. 엄청나죠? 초콜릿이 이렇게. 아 먹어보고 싶다. 이제 이거를. 트레이 넣고. 구워야죠. 지금부터 붙습니다. 3. 3에. 어떡해. 이거 잘 나오세요. 잘 되고 있나요? 그저 웃지요 이게 단단히 굳어지기만은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도 초콜릿 먹고 싶으시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꼭 여러분들도 만들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윤기가 나와요 지금 잘 잘 흐르죠? 여러분들과 오마이걸과 함께하는 데뷔 300일과 발렌타인데이 예 기회해 주세요 드디어 트레이더 왔어요 아직 이 모습은 보지 마세요 완성된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네요 갑시다 잘 굳겠죠? 믿어야죠 이제 더이상 제 일이 아니에요 이 냉장고의 일이에요 냉장고가 성능이 좋다면 잘 굳을 거라고 믿어요 화이팅 멤버들이 제발 이 영상을 먹기 전에 봤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초콜릿이 완성되었습니다 다 굳었어요 오우 아직은 조금 볼품 오오 알지 모르지만 이걸 이제 떼면 감동적인 모습이 나올거에요 자, 오마이걸 부터 뗄까요? 네 저 세계차 초콜릿이에요 헉! 예쁘다 오마이걸 301 축하합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 오마이걸이 완성되었잖아요 오마이걸이 딱 8글자에요 그래서 이걸 하나씩 포장해서 멤버들에게 줄거에요 맛있게 먹어주겠죠 당연하죠 우리 그때 기억나? 우리 대피 앨범 작게 잘하는데 네 우리 이거 했잖아 이니셜 티 하나씩 찍었잖아 저희 숙소에 아직 있어요 너 그때 H언어? 네? 너 H언어 네 오오 좀 부끄러운 멘트가 생각났지만 말하지 않겠어 아니 왜요? 아니 왜요? 뭐요? 근데 밤에 엄청 후회할 것 같아 말하지 않겠다 난 아구 궁금하게 우리 아이는 아이라서 그런지 우리 아이 누구였죠? O가 이걸? O가 승현이 H가 저요? M이 유아언니 Y가 효정언니지 네 Y가 효정언니고 내가 G고 아하 비니다 미니 R이 지니언니고 L이 미니언니였나 비니언니 초콜릿 제일 좋아하는데 아이가 제일 작지 않아요 아이고 워넙은 내가 G 줄 수도 있어 비니가 애교만 안 부려준다면 내가 G를 주지 여러분은 비니의 애교가 매일매일 보고싶으시겠죠? 제가 카메라를 들고 다닌다면 나중에 꼭 비니의 애교를 몰래몰래 찍어놔서 만들어주세요 어?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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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인 아직 아직 오마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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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쁘다 좌 kitsch 제가 찾아갑니다 뿅뿅 뿅 다음 영상으로